네 반대 왜 이렇게 쏠렸어 필기카드 보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포식 잘나왔네 꼽기 꼽기는 또 전문이지 이 집 잘 꼽네 4,000시간의 아클로 1막 못 깨면 구독 환불각이지 릴리엉크크 그럴리가 4,000시간의 아클로 1막 못 깨면 뭐 갤 수도 있지 아직도 슬더슬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님들 제 채널에 무료로 포인트 버는 법 있어요 개꿀팁 포인트는 원래 무료야 강호도 부샷 강호도 부샷 5,000시간의 아클로 연타 혈안 배팅 마무리할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카카 잡고 배팅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야 아 이런 이도류 연타 닥치기 보스도 포식각 볼거지 아무튼 볼거지 글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야 시간도 다 됐네 어차피 94대 6 94대 6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10 4 4 1 6 5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6강령 잡을거 나와야되는데 어퍼컷 아 불붕기조 이 불꽃 어퍼컷 슬라임 몸통 박치기 천둥 대검 천둥 굳이 안 먹지 말걸 체력 왜 이렇게 많냐 사일런트 불피보다 체력맞는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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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체력 왜 이렇게 많냐고 벤당한 바리케이드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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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이 약분하다 뚜두두두두둔 사신 클리어함 칠퍼면 잘 먹은거지 사신 지옥불 무적 사신하자 약분 사신 무적도 괜찮을거 같긴해 룬피 뭐야 룬피 사신 룬피 약분 룬피 지옥불 룬피 지옥불이 너무 좋은거 같은데 뚠뚠뚠뚠뚠 뚜두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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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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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약 아 뭐냐고 향로 뭐하냐 화염장벽 장염화벽 일곱 나이스 다블 아퍼컷 진화는 저것땜에 좀 그런데 룬피 룬피라서 진화는 별로 도움이 안될거같애 의단 의단 근데 포식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10배 땅 10배 나오네 성능 확실하구만 캐틀벨 와 잠깐만 캐틀벨 캐틀벨 못참지 그릇 확실하게 부적과 무적 무감각 무감각 쓸만하지 않나? 아 엘리트 갈걸 아 역배 못참지 역배가 얼마나 많이 터졌네 기사 회생 음 강화할거 딱히 없다 무감각 사혈 무감각 약분 뭐해 그래도 룬피라미드라서 괜찮다 무감각 잘 가고 연서 필요해 연서 필요 없지 않나? 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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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 지우고 연서하도록 퀵 갈겨도 되긴 하겠다 방어도 올릴 준비나야지 자 9대1 클리어함 부적종 아니면 현사의 돌 흑 흑 흑 부종 흑 흑 흑 흑 흑 흑 아이 아이스크림인데 삼코덱이야 그래도 혈안 쓰긴 편하겠네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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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역 흑 흑 신 흑 흑 몰라 흑 헴요 아 잘 못썼다 아이씨 진화 역배를 어떻게 차나 정신 차린 역배 아 근데 진짜 아직도 역배가 남아있는 94 대 6 100포인트밖에 없으면 역배 해야지 아 iga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박꾸네 영이. 발굴. 아이 돈 달다. 점투 안에 나오면 좋을텐데. 파열도 나오면 좋네. 타혈조업. 타혈조업. 타혈 난리난다 지금. 나오면. 아이 뭔데. 약분하게 공격해. 약분하게 공격해. 약분하게 공격해. 앤 마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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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뺐다니 저거 소용돌이 근사장 꼈다 소용돌이 나올 걸 그랬나? 진짜 옆배 안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맞아도 그냥 사신 한 벗은 갚는 거잖아 전투 장비 전투 장비 전투 장비 전투 장비 전투 장비 아까 하던 짓 한 번 더 하겠네 타이얼 어디갔어? 타이얼 어디갔어? 타이얼 수 한참 모자란 듯 정확한 계산 약점분석 위압 약분이야 위압이야 분노요? 야 파열 파열 하나 줘봐 파열 개꿀잼각인데 안 나오네 진짜 승패를 떠나서 파열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발 파열님 이걸 파열 못 보는 건 너무 안타깝다 뭐야 아 돌려줘요 고대 포션 불태우는 일격 전장 불격 되겠네 여기도 두 마리 먹을 수 있겠다 두 마리 아귀즈 어 인공물이 났지 않나 액상기억 어디다 쓰는데 약분 두 번 할 수는 있겠다 에이두메 포공 포옹 이거지 이제 어퍼넣고 혈안 혈유 혈 혈 사혈 응 혈시들 왜케 많냐 네크로 무감각 어둠의 포옹 드롭킥 계속 쓰는거 가네 아이참 집으로 이렇게 나오면 포시가나 버려야되는데 포시가나 버려야되는데 두 마리 못먹사나 이러면 내 꼬로미 저주 개좋네 이게 카드지 3방어 1들어도 좋은데 제물보다 좋은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더 울읍 3방어 1 3방어로 2 3방어 2 4방어 2 4방어 2 4방어 2 4방어 2 4방어 2 금바 영롱 아 불피안돼 불편 어둠의 봉 썼지 음 아 그냥 사열 좀 줘 계속 맨 밑에 있네 적당히 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... 고고고고고 Fox 고고고고 역배방해죽 파열줘 파열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파열 역배는 내가 잘못 누르길 바랬던게 아닐까 바랬던게 아닐까 2500배 병폭풍에 적어놔야지 어둠의 봄 아 아 2500배배 한번 누를만하지 정선대배 실패 아니야 아 아 파열 줘 이거 마감할게요 창백이랑 싸워야되니까 5 4 3 2 1 아하 98 대 2 98 대 2 아냐 걸지마 어차피 정배가 이기는데 역배 돈 지켜주려고 마감했습니다 이거 지옥불 쓰면 두 번 들어가서 다 타는데 이거 지옥불 쓰면 두 번 들어가서 다 타는데 믿을게 사열밖에 없다 이 말이야 쌍절본 외도매 포옹 절대적인 힘 아 진짜 왜 안나오는데 저거 파열가 안나오는데 파열 개꿀각이었는데 아니 절힘이면 힘오르는건 아니 딜 들어가는건 맞는데 필요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무감갑 무감갑 지불로 한번 더 태울까 지불로 한번 더 태울까 고마워 지불로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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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